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애워룩 동기포구 북쪽 3km 이상에서 카약을 탄 채 먼 바다로 떠내려가던 레저객 한 명이 해양경찰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애워룩 고내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나간 레저객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여 1시간 만에 구조했는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풍랑특보가 내려지고 기상이 악화되면 수상 레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Laser Hound에 2번 하고 신고가 재미있는리 Wasser입니다.